안녕하십니까? 토끼입니다. 오늘은 카메라 사용법과 화면 분할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화면 하단에 그래프 에디터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. 노 카메라 버튼을 눌러줍니다. 워크 카메라는 촬영용 카메라 외 기타 작업을 위한 카메라입니다. 우측의 화석기를 누른 다음 체인 디신 카메라를 찾습니다. 뉴 카메라를 누르면 새 카메라가 생성됩니다.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카메라 화면을 좌크리칸 채로 키보드의 W, S, A, D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눌러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카메라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. 키보드의 Ctrl 키와 Z 키를 누르면 카메라를 원래 위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. 다시 카메라 우측의 화석기를 눌러줍니다. Create Animation 세트를 찾아 클릭해주면 카메라 모델이 생성됩니다. 다시 화석기를 눌러서 체인 디신 카메라, 뉴 카메라를 눌러주면 카메라 2가 생성됩니다. 카메라 2도 Create Animation 세트를 눌러주면 카메라 모델이 생성됩니다. 카메라 전환한 체인 디신 카메라에서 생성된 카메라 중 하나를 클릭하면 됩니다. 카메라 1 또는 2를 조정하고 싶다면 좌측에 생성된 해당 모델을 누른 다음 화면을 조정해야 합니다. 이제 화면 분할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좌측 상단의 뷰탭에서 C-300 뷰포트 컨트롤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 안 되어 있다면 눌러서 체크해줍니다. 이제 좌측 윈도우 탭에서 C-300 뷰포트를 눌러줍니다. 새로 생성된 뷰포트 참여 C-300 뷰포트 탭을 드래그하여 카메라 화면에 가져가면 십자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. 여기서 우측 네모로 드래그해줍니다. 경계선을 드래그하여 적당히 조절해줍니다. 이제 화면이 두 개로 되었습니다. 우측 화면에 카메라 1을 눌러주면 작업용 카메라로 전환됩니다. 흰색 선은 촬영 카메라에 붙여지는 범위를 표시합니다. 극기의 화면을 적절히 사용하면 작업하기 편리합니다. 단, 카메라 1, 2처럼 서로 다른 촬영용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화면에 표시된 노란 원이 촬영용 카메라의 위치를 보여줍니다. 중앙의 노란 점을 드래그하면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전과 원 사이 공간을 드래그하면 화면의 각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작업 카메라의 아무 곳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저클릭하면 현재 활성화된 모델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모델이나 카메라를 실수로 움직이는 상황을 방지해줍니다. 반대로 컨트롤 키만 누르면 현재 화면 상위에 있는 카메라, 모델 등의 방향 조절 노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좌측 애니메이션 셀 에디터에 표시된 카메라의 하위 노드인 트랜스폰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나중에는 화면이 아닌 이곳에서 트랜스폰을 눌러서 카메라 조작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. 이를 활용한 예시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예의